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. 오늘은 김범수님이 부르신 나타나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자 그럼 함께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왜 내 눈앞에 나타나? 왜 내가 자꾸 나타나?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내 얼굴이 떠올라? 와 별일 아닌 듯 하다가 가슴이 내려앉다가 스치는 일인 게 아니라는 건 그것만은 분명한가봐 사랑인가봐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없었어 하루 끝자락이 아쉬운 적도 없었어 근데 말야 좀 이상해 뭔가 빈틈이 생겨버렸나봐 내가 와야 채워지는 틈이 이상해 삶은 다 살아야 아는 건지 아직 이럴 맘이 남긴 했었는지 세상 가장 나 쉽게 봤던 사랑 때문에 또 어지러워 왜 내 눈앞에 나타나? 왜 내가 자꾸 나타나?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내 얼굴이 떠올라? 와 별일 아닌 듯 하다가 가슴이 내려앉다가 스치는 일인 게 아니라는 건 그것만은 분명한가봐 사랑인가봐 사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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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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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앞에 너를 두고서도 몰랐던 내가 더 이상해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내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내 얼굴이 떠올라 별일 아닌 듯 하다가 가슴이 내려앉다가 스치는 일인 게 아니라는 걸 그것만은 분명한가 봐 사랑인가 봐 이러려고 내가 네 곁에 온 건가 봐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김범수님이 부르신 나타나를 커버송으로 불러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도 맛있게 드시고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빰빰빰빰빰빰 빰빰 그럼 그럼